자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?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 아마 난 세상을 웃느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부활한 집 풀려였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자세 하지만 부활한 집 풀려였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자세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나만 사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하지만 부활한 집 풀려였던 모든 꿈 그 길에 나만 사봐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집 난 후회는 없지 난 후회는 없지 모든 꿈 내 모든 꿈 난 후회는 없지 난 후회는 없지 난 후회는 없지 하지만 부활한 집 난 후회는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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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후회의 없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. 노래도 큰소리로 또 함께 해주시고요. 아까 첫 곡 부를 때는 정말 오늘 이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핸드폰도 다 불러서 들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비 온 주의 아름다운 대추축제의 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요.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안 되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제 노래 이렇게 연이어서 한 두세 곡 부르면 죽어요. 제 노래는 왜 이렇게 높고 빠른지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쌀쌀하시죠? 일어나서 같이 좀 뛰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크게 부르실 수 있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T.R. 스테레드리였습니다. 자 지금쯤이면 일어나셔야 돼요. 일어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준비되셨어요 자 깃턱인지 조명 좀 주시고요 4,2,1,2,3,4 자, 뛰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합쳐! 아무래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다 억울한 게 없게 날 보내주실 일 없게 이제라도 날 잊지 않아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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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알아버리로 봐 차라리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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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라도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내 내 나의 아파들끼리 날 잊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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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잊지 않아 정신적으로 우린 기별을 깨턴 거야 잊지마 내 사랑을 떠오른 내 안에 있어 빛이 가는 지금이 잘라버린 전부 뛰쳐있어